3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3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3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모든 새것이 최고잖아 옷이든 장난감이든 새것이 최고야 캔디팡, 감자팡 당장 나가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다 찾아보라고 콧구멍이 뭘 만들었을 것 같아 난 아무거나 새것이면 다 좋아 지금 있는 장난감들이 싫증났어 맞아 맞아 빨리 가보자 여기 있는 건 빼고 저기 있는 것들은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 다 고장난 것들이지 뭐니? 맞아 새것도 아니잖아 왜? 저건 싫어? 헌 장난감 싫어 잔뜩 기대했는데 어? 에이, 이건 뭐야?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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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장난감 갖고싶은데 그럼 그 못난이 삼양제들한테 선물을 줘야겠군 어떤 건데요? 으아악! 으아악! 세균팡팡 팡 세균팡팡 팡 콤팡팡 팡 콤팡팡 팡 세균팡 세균팡 콤팡팡 콤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 거야 세균팡팡 팡 세균팡팡 팡 콤팡팡 팡 콤팡팡 팡 세균팡 키쿠폰 쿠팡 쿠쿠톤 우당탕탕 더럽혀서 오염시키자 짱짱 아 심심해 어 안녕하세요 저 냉장고 나라 산타 마을에서 온 산타랍니다 우와 와, 예쁘다 선물 줘요, 여러분 짜잔 와, 카메란가? 이 기계 이름은 새것만이에요 쓰던 장난감을 더 좋은 새 장난감으로 바꿔주는 새것만 새 장난감으로? 그것도 원하는 만큼? 원하는 만큼? 그래, 세균킹이며 세균킹? 어머, 저기 세균킹이다 어디,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갔지? 이거 빨리 해봐야겠다 나도, 나도 어떡하면 오랫동안 하늘을 날 수 있을까? 단단한 쇠로 만들면 무거워서 못 날고, 가벼운 걸로 만들면 너무 약하고 코코멍! 캐로! 아까 버리려고 했던 그 장난감들 다 어떻게 했니? 저게 새것만이라는 거지? 뭐부터 새것으로 만들면 좋을까? 이건 청소기지, 장난감이 아니라고 준비됐지? 시작한다 몇 개 갖고 싶어? 세 개 그래, 좋아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니? 우린 열 개 만들래 우리 먼저야, 우린 스무 개 왜 그래? 스무 개 똑같은 걸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래, 우리 그만하자 더 만들면 큰일 나겠지, 모리 근데 이 많은 장난감들을 다 얻다 둬? 난 아직 안 해봤는데 그래? 그럼 마지막으로 코코멍 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새 장난감은 안 만들어줘도 돼 우리한텐 새것만 있으니까 코코멍, 넌 뭐랄 건데? 난 가장 좋은 걸 더 좋게 새 걸로 만들 거야 그리고 딱 한 개면 돼 다리만 찍혔어, 코코멍 잘못 찍혀서 다리만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설마 아닐 거야 코코멍 잘 봤어 정말? 다행이다, 제대로 만들어졌구나 안녕, 안녕, 삐리비리 너 로켓 만들 줄 알아? 나 로켓 만들 줄 알아, 삐리비리 새로 만들면 너무 무거워서 못 날고 다른 걸로 만들면 너무 약한데 어떡하지? 그걸 물어보려고 더 똑똑한 코코멍을 만들었구나 나도 한 번 해볼까? 아니! 아니! 코코멍 보다 훨씬 빠른지 보니 장난감을 얼마나 만들었길래 벌써 싱싱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지? 새 장난감이라니까 필요도 없는 걸 마구 만든 모양이군 자, 곰팡이 공격하러 출발 장난감이 진짜 많다 아까 그만했어야 했어 코코멍, 네가 엉뚱한 짓을 했어 이게 뭐야? 꼭 장난감만 하란 말은 없었잖아 새가 진짜 좋아하더라 너희들 이게 쓰레기장이지 뭐야?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아서 넘치면 쓰레기가 된다는 걸 몰랐지? 무슨 소리야? 새것만은 산타가 준 건데 뿌리 마련인 거니? 새거면 다 좋은 줄 알지? 뭐, 나도 그래 뭐든 새것이 좋지 그럼 오늘은 새로운 곰팔 맛 좀 봐라 어허 역시 로봇콩을 불러야 해 코코멍 나와라 로봇콩 로봇콩을 불러 로봇콩을 불러 세권만 공격해 내가 만든 야구방망이랑 공인데 아이고, 저건 내가 만든 폭죽 생식만 원이잖아 난 가장 좋은 걸 더 좋게 새 걸로 만들 거야 우린 열 개 만들래 우리 스무 개 장난감이 진짜 많다 하지 말걸 그래, 코끼리코 로봇 콧구멍, 이것 좀 같이 당겨줘 띠, 나 지금 바쁜데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 띠 이제 됐어 대로, 로봇 콩에게 바나나를 던져줘 띠, 로봇 콩에게 바나나를 던져줘 오늘은 이만 후치 inclu 빨리 빨리 야, 로봇 콧구멍은 어디 갔지? 너 로켓 만들 줄 알아? 나 로켓 만들 줄 알아 장난감이니까 코끼리 코가 삼켰겠지 코끼리 코라고 난 돼지코를 만들 거야 약속한 대로 새 장난감 만들어줄게 아냐 아냐 됐어 근데 아글아 아까 왜 낚시대를 새 걸로 만들려고 했어? 우리 것보다 좋아 보이던데 그럼 너희 줄까? 좋아 그래 그럼 되겠다 안 쓰는 물건이나 실증난 장난감을 서로 바꾸는 거야 어때? 좋아 아하 실증난 장난감을 친구와 바꿨으면 냉장고 나를 지킬 수 있구나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하자 띄굴 띄굴 굴려라 띄굴 띄굴 모여라 콧콧홍이 구른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띄굴 띄굴 굴려라 띄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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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콧홍과 손잡고 신나게 달리자 콧콧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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